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입니다. 27일 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내보내는 TV조선의 화요청백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내보내는 화요청백전은 미스터로 시즌2의 결승중결승에 올라온 트롯걸들과 그리고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초청해서 운동경기를 벌이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랑운동회, 가족오락관 그리고 유쾌한 청백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시절의 운동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사회는 이희재와 그리고 첫 MC로 도전하는 이찬원 그리고 박명수, 홍현희. 박명수가 첫 팀의 팀장이고요. 그리고 백팀의 팀장은 홍현희입니다. 이렇게 MC를 보고요. 그리고 출연지는 트럭거리 양지은, 홍지윤,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 이렇게 탑세븐이 출연을 하고요. 이 중에서 김다연과 김태연은 빠졌습니다. 미성년자라 빠졌고요. 그리고 중결승에 올라왔던 강혜연, 황우림, 마리아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레전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화요청백전의 관전 포인트는 신구세대의 케미스트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대의 출연지는 서른도, 강진, 김용림, 김혜연 이렇게 출연을 하고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출연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만기. 이만기와 서른도가 선서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서른도의 모습이 보이고요. 서른도가 100팀, 이만기가 청팀이네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스로건을 갖고 진행하는 활력충전 예능 벌라이어트 쇼라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그 시절 운동회가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스로건입니다. 화요일에는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네 명이 MC입니다. 이찬원의 MC 첫 도전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출연했던 선배 MC들 사이에서 신예능 MC가 탄생했다. 이렇게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엄청난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준 게 이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찬원이 어느 정도 MC 능력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제작진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청백전의 제작진은 MC들과 선수군단 모두 첫 만남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유쾌하고 활력 넘치는 팀워크를 보여줬다. 팀워크를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이찬원의 MC 도전부터 신구세대의 케미, 스튜디오 오락 예능의 부활, 아까 말씀드렸죠. 명랑운동의 가족오락 간 유쾌한 청백전을 연상케 하는 스튜디오 오락 예능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부활에서 빵빵 터지는 재미를 선사할 화요청백전을 기대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엔 운동합시다. 오늘 첫 방송인데 과연 시청률을 어느 정도 찍을지 어쨌든 미스트로 시즌2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예능입니다. 첫 번째 예능은 내 딸 하자가 금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에 운동합시다라는 주제에 화요청백전은 오늘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화요일 27일 밤 10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청백전입니다. 청팀과 백팀.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의 운동회가 돌아온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억의 이 스튜디오 예능 오락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 얼굴을 포기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도 보이고요. 뭐냐. 우승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 그랬더니 홍현이가 나는 얼굴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요. 선서를 합니다. 이만기와 서른도가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에 예능이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도망은 안 가고 기어간다. 이런 모습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정을 내거나 싸우지 않는다. 지더라도. 그러나 바로 이만기가 역정을 내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조혜련의 모습도 보이네요. 홍지윤의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우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화요청백전입니다. 이런 모습의 장면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게 화요청백전의 첫 번째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이시죠? 서른도와 강진이 100팀으로 합류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럴 땐 머리를 써야 해. 라고 하는 자막도 나오고요. 강진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능을 펼칩니다. 조혜련의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첫 방송을 내보내는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의 주역들이 꾸미는 화요청백전 첫 방송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서 그리고 특히 이찬원이 첫 번째 MC에 도전하는 모습 등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과연 시청률은 어느 정도 찍을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딸 하자는 10% 그리고 뻥숭악당은 13.2%인가요?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는 20%의 첫 방송의 시청률을 찍었는데 과연 과연 화요청백전의 첫 방송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찍을지 이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첫 방송을 내보내는 27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하는 TV조선의 화요청백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가격에서 가장 낮은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나 스승님에게 건강을 선물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복세편사를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굿즈 11종을 모두 증정해 드리는데요. 이명웅의 굿즈도 받으시고 건강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사문도 받으시고 건강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멘